오늘도 동네 구석구석을 뚜벅으로 걸어다녀 보겠습니다 어제는 2만키로 오늘도 2만키로가 목표입니다 잠이 안들어서 좋습니다 온도가 높아진지 초록색감이 나고 건강하게 잘 살고있으면 어딜가나 초록조록한 색감이 눈에 시원하게 하는군요 학원은 여러키에서 1번 이게 음료가 이 1분 2 그리고 잦은거, 잦은거 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어제 갔던 곳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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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